평안북도의 수천정보의 간속지를 농경지로 전전시킬 높은 목표를 세우고 홍건도 간속지 1단계 내부만 공사를 더 세게 내밀고 있습니다. 미림간문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대중적 기소력진운동을 힘있게 벌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력생산자들이 연이어 진행된 요즘 우리 발전소에서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벌어지자고 모두가 뚫지나서 요리가 높습니다. 과학기술을 학교에 앞서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냉초기술육신운동의 한여름까지도 지나서 발명과 창의관 명시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만 해도 발전기 종상가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건의 기술육심들을 생산에 받아들여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송신 남세전문협동농장의 일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맛좋고 신선한 남세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줄 마음 안고 남세 비배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신이하고 꽤나 가찹습니다. 교통도 좋고 계속 우리 수도시민들에게 남세를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뭐니뭐니 해도 고륨을 낸 것만큼 서출이 나옵니다. 우리 분주에서는 집징숭 배설물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감창 원료를 해서 휠체승을 냈습니다. 지난해보다 확실히 작황이 좋은 게 알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가을남세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을 손행시켜서 올해 가을남세 생산에서도 다수학을 내자고 합니다.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이 자조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 있는 위대한 수령임의 불멸의 사상지로는 업적을 논리 속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